자주 쓰이는 단어들 인상적이다, 인상적으로, 인상적인 미소 인상적으로 본 장면, 인상적이었어. 표현, 표현하다, 표현되다. 문학적인 표현, 간단하게 표현해. 여기에 표현됐어. 감정, 감정적이다, 감정적으로, 인간의 감정, 감정적인 설명. 너무 감정적이야. 방법 간단한 방법 제일 좋은 방법 or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설명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조절 조절 조절하다 음량 조절 온도 조절 힘을 잘 조절해야 돼요. 완벽 완벽하다 완벽히, 완벽하게 이건 완벽해. 완벽하게 연기했어. 완벽한 장소 완벽한 감정 조절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이 인상적이야. 쉬운 방법을 발견했어. 간단한 감정 표현 표현 방법 완벽한 방법 완벽한 방법 완벽한 완벽한